안녕하세요 리버스쿨 레벨3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보안 프로젝트의 부대표 서준석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레벨1과 2를 듣고 오셨을 거에요. 근데 이제 뭐 일부 아니죠 다른 분들 레벨1,2가 너무 쉬워서 3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강조한 것은 딱 4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뭔가 의심이 되거나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설프게 익힌 지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복습하고 계속 근육, 이제 근육이죠. 여러분들 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운동하는 걸 배우잖아요.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리버싱도 단순히 이 강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이 강의를 길잡이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셔야 됩니다. 레벨3, 레벨1,2까지는 윈도우랑 리눅스가 통합이었어요. 따로 운영체질은 분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근데 이제 레벨2에서 조금 이제 위기가 왔죠.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이 운영체제의 공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특화된 부분을 조금 이제 맛보기로 소개를 하려고 마련했던 강좌였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하는 내용들이 꽤 되더라구요. 그래서 레벨2에서 조금 이제 버거웠는데 그래서 레벨3부터는 나눴습니다. 레벨2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레벨3, 레벨4. 그러니까 제가 이제 레벨3는 중급, 레벨4는 고급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랑 리눅스로 따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레벨3 윈도우편, 4 윈도우편, 레벨3 리눅스편, 4 리눅스편 그래서 운영체제의 특화된 부분 뿐만 아니라 암호 분석이라던가 모바일 분석이라던가 각 파트에 맞는 내용들, 커널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번 강좌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레벨3 중급, 윈도우편으로 중급 리버싱 기술과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에 특화된 부분들을 배울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분석 도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레벨2 까지는 거의 이제 올리리버거 위주로 실습을 했죠. 그래서 뭔가 툴의 어떤 기능을 10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걸 실습해보는 과정에서 쓰는 그냥 보조 수단 정도로 툴을 썼는데요. 사실 이 리버싱이라는 거를 툴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툴이 없이는 또 분석이 힘들어요. 왜냐 이게 약간 기대칭이거든요. 이제 바이너리는 엄청 크고 운영체제는 엄청 큰데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해커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잘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툴들을 먼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툴 활용능력도 여러분들의 그 분석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뭐 단순히 그냥 우리 해킹 도구들처럼 마우스 클릭 클릭으로 하는 그런 툴이 아니라 어떤 분석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들을 분석 보조 도구들을 잘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서 가장 첫 번째 섹션에 여러분들 분석 도구 활용.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윈디비지, 그 다음에 아이다 프로. 아이다 프로는 사실 꼭 윈도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운영체제 공통이긴 한데 윈도우 편에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도구 활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언어별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대부분 리버싱 강의 저도 그렇게 수업을 했었고 수업을 들었었고 대부분 리버싱 강의를 보면 보통 이제 C 언어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뭐 그게 거의 기본적인 거기도 하고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제 C 언어라고 해서 그냥 쉬운 거냐 쉽고 간단한 거냐, 기초적인 거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벨2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고 어셈블리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분석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C 언어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가상함수라든가 어떤 C++ 언어에 특화된 부분을 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담넷 프로그램 분석을 볼 건데 요거는 중간 언어를 사용하는, 즉 자체적인 기계의 해석 기반 프레임워크를 가지는 너무 말이 고창하죠? 자체적으로 어떤 기계의 해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언어들이 있어요. 단넷이라든가 자바라든가 그런 언어들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다뤄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 여러분들 보통 그냥 기존에 있는 도구를 써서 분석을 해도 되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윈디비지 정도 되는 그런 큰 디버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에 딱 필요한 보조도구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조금 잘못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원래 디스어셈블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디스어셈블러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국 과정에서 들어버리시면 리버싱 안 하시게 될 것 같아가지고 디스어셈블러 대신에 제가 DBI 라는 걸 담았습니다. DBI랑 그 다음 PIN PIN TOOL 요거 이제 자동화 분석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어셈블러 대신에 요 내용을 담아놨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 도구 그리고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도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섹션에서는 메모리 보호 기법을 다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급 과정을 위한 어떤 초석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메모리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래서 보통 보안은 거의 메모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포렌식이라던가 네트워크 여러가지 분야가 있긴 하지만 어떤 해킹과 방어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 메모리 안에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리버싱을 할 때도 거의 메모리와 거의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메모리 보호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리버싱을 소개를 할 건데 안티리버싱도 사실 처음에는 처음에 구성했던 것은 그냥 여러가지 기법들을 소개하고 원리를 소개를 하고 그걸 우회하는 방법들을 좀 다뤄볼까 했는데 이 코드 가상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여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 이 부분을 중급에 다뤄야 될까 아니면 고급으로 미뤄야 될까 했는데 고급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아, 아니다. 그냥 중급에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다뤄보자 라고 코드 가상화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1차 배포? 1,2차 배포 때 배포되진 않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따로 보완을 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서요. 근데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이거는 추가로 한번 배포를 할까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를 1차로 들으시는 분 말고 2차, 3차 또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아마 이 과정도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쭉 잡아놓긴 했는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먼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다른 파트를 들으셔도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시습 환경 구축을 해야 됩니다. 리버스플 레벨 1,2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시습 환경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제가 이 영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 정도. 제 생각에 이 중급 과정을 들으실 분들이라면 이 정도 설치는 뭐 따로 영상 없이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선 이제 가상화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vmware 프로 버전을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뭐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어를 쓰시는데 이건 이제 스냅샷 기능 같은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서 네. 어쨌든 개인용으로 쓰는 건 무료긴 합니다. 버추어박스 쓰셔도 상관없고요. 패러럴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상 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윈도우 이미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ms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윈도우가 설치된 vmware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 건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i10 받으셔도 되고 11 받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윈도우 7 32bit 이미지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그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다운로드 한 파일을 vm플레이어에서 로드를 하고 로드를 하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습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 거고요. 환경 구축 자료, 제가 드리는 환경 구축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 NDP 머시기 머시기 되어 있는 이 닷넷이거든요. 닷넷을 먼저 설치하신 다음에 VS 커뮤니티 EXE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실 때 반드시 커스텀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 거 다 지워버리시고 이 비주얼 C++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Next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되고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시고 그 뒤에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때그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은 여기 가장 중요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설치를 해 주신 다음 다음 내용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윈디비즈라던가 올리디버거 아 올리디버거 아니죠 아이디버거 이 내용을 또 실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정 소개와 환경 구축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